이게 엘리야의 상황이에요 비록 지금 갈멜산에서 승리의 기쁨은 누렸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지쳐있었겠냐고요 거기에 이세벨이 불을 당긴 거예요 그래서 일시에 와르르 무너져버립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급성 우울증이 온 거예요 저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것 같고 대단한 영웅인 것 같아도요 초라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급성 우울증 같은 게 와가지고 절망해서 오늘 본문 11개상 19장 4절을 보십시오 이런 철양한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려로 들어가 하루길 중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요하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경험했던 산이 호랩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갈멜산은 영광의 산 승리의 산이라면 호랩산은 참 우울증으로 비참하고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면서 그만 살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런 비참함을 경험했던 산이 호랩산이에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갈멜산과 호랩산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이 위기를 만난 가정의 회복의 대안이 있다면 호랩산을 경험하는 거예요 호랩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입니까? 아니 가정의 위기를 회복하려면 승리의 갈멜산을 회복해야지 아니 무슨 그 절망의 비참한 패배의 낙심의 급성 우울증의 상징인 호랩산을 경험하는 게 가정의 대안인가 참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두 산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호랩산을 경험해야 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?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엘리아에게 호랩산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절 비참한 수치의 산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패배하고 그 여자의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무너져버리는 초라한 자기가 드러난 부각이 된 연약함을 드러낸 게 호랩산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다른 차원으로 보면 호랩산은 그렇게 초라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를 통하여 새로운 꿈과 사명을 부여해 준 산 그 산이 호랩산이거든요 3mans bound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